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역시 큰일은 DC가 한다 큰일은 무출산 갤러리에서 한다 큰일은 주겔이 한다 큰일은 탈조선 이제 없어졌네요 갤러리가 한다 뭐냐 자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국적인데 해외에서 출산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아이는 어떻게 통계 잡히냐 한국의 출산율 통계 잡히냐 즉 한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출산율이 순수한가 아니면 우리 내에서 느끼는 것과 다를 수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출산율 0.7도 교민 포함이다 질문을 하고 답은 받은 게 이거라고 합니다 자 이건 참고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제 기자나 누가 취재해서 실제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한국 국적인 한국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그 아이가 이제 남자라면 병역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고 하지만 과거에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하지만 한국 국적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중국적이겠죠 상당수가 물론 한국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뭐 단순히 그 직장 때문에 잠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냥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인 사람들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택을 하겠죠 결국은 해외 국민 출산율에 대해서 문의 답변드립니다 해외 국민의 경우 국적이 한국이고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국내 출산율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인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뭐뭐뭐뭐뭐라 즉 이 얘기는 뭐다 이 출생한 숫자에 적어도 국적은 한국이고 하지만 출생신고를 한국에 했다라고 하면 비록 해외의 중장기로 머무르더라도 적어도 이 아이는 출산율 통계에서는 한국에 잡힌다는 거예요. 즉,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 보여요. 한국의 경제고 한국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비록 국적이 한국이라고 해서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들은 어차피 외국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저출산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은 배제가 되는 게 많겠죠. 적어도 통계상으로. 근데 우리가 이 통계가 결국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걸로 보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외국에서 이렇게 이중국 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많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심지어 이 출생한 숫자, 이 가까운 시점의 흐름, 이 하락이 보통 한국 안에서의 출산율이 외국에서 교포도 낮아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외국의 교포들이 0.7, 0.8 정도까지 내려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통계로 봐도 한인들 비중으로 보면 낮긴 하지만 아시아 계통들이 낮아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지 않을 거예요. 즉 한국 국적으로 한국의 부모가 외국에서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금 더 높겠죠. 우리보다. 즉 이 수치가 조금 더 높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실제 한국 안에서 태어나서 한국 안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만 보면 더 부정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외국이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높으니까 그 문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보다는 전체에서 높게 나오겠죠.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도 한국 안 기준으로 보면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육원이 많이 폐업을 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도 심지어 서울권도 통폐업을 하거나 변화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실제 태어나는 아이 일반 출산율 통계 이 정도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일반인들은 안 보고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 부모 아래서 한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진학할 아이 대상 그 정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실제 우리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등록상으로는 한국에서 등록상으로는 어떤 지역에 있어? 동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남편이랑 같이 가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어 아이가 혹은 남편의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에서 아이를 태어나고 자랄 생각이야 태어나기 생각이고 그럼 걔는 이중국적이겠지. 그런데 걔를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면 그건 어떻게 되지? 이걸 좀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튼 이러거나 저러거나 뭐다.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 통계에는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 아이들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다. 즉 한국 안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숫자보다 더 낮을 것이 99.9%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출산길. 큰일했습니다.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가는 더 심각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0.7대가 간당간당한 상태니까 결국은 뭐 작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0.7대 초반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거의 한국만으로 보면 거의 0.6대로 이미 진입했을 수도 있겠네요. 와 진짜 이건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전무호모한 인간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번식을 포기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프랑스나 선진국에서 과도기에 일어나는 그런 혁명도 대단하게 기록에 남겨져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 젊은 남성들의 혁명도 저는 엄청난 것이다.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또 우리가 혁명을 하는 주체가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글쎄요. 그렇다면 결혼 시장에 그분들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왜 결혼이나 중매 시장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서 외국의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냥 국가의 구조의 부정적인 형태에서 낮아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수많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언의. 하지만 더 이상 번식하지 않고 이 국가의 기존 구조는 거부하는 젊은 청년들의 대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뽑아먹네요. 감사합니다.